와, 여기가 그 유명한 일식집이구나. 맛있겠다. 이라시아이마세! 이라시아이마세! 와, 진짜 일본 같네. 어서오십시오. 오늘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리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일식요리계의 명인, 저의 스승님이 나와 계십니다. 하즈음에 마실대. 와따시와 오뎅시 대스. 여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반갑습니다. 주방장님 포스가 장난 아닌데요? 그나저나 여기는 뭐가 맛있어요? 아, 오늘 아침에 싱싱한 꽃게가 딱 들어왔는데, 혹시 꽃게 요리 어떠신지요? 꽃게 좋죠. 그걸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와, 꽃게 진짜 크다. 빨리 만들어주세요. 아, 겁이 좀 많으신가 봐요. 쌤이마세. 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쌤이마세. 네. 괜찮습니다.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 쌤이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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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뭐예요? 쌤이마세. 아, 손가락으로 장난치지 마요.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뭐예요, 지금. 수마미생이 수미마생이겠죠 수미마생 아 무슨 명이 꽃게를 못잡아 아 저기요 저기요 자 됐죠 아유 아가리도 고자임마 아리가또 고자임마스 아 뭐야 아리가또 고자임마 아 배고파 죽겠는데 아 저기 초밥이라도 좀 빨리 줘봐요 네 음 음 음 아 죄송합니다 아 왜 그러세요 저희 스승님께서는 청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도마를 깨끗이 닦고 계십니다 비위생적인 것 절대 허용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 그럼요 음식은 또 깨끗해야 되잖아요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저기요 저기요 왜 저렇게 침을 왜 뱉어요 안 뱉었는데 안 뱉었는데 수미마생 수미마생 지금 한국말 했죠 수미마생 아 지금 안 뱉었다 했잖아요 지금 아 진짜 수미 진짜 안 했어요 수마미생 수미마생 아 맞다 맞다 수미마생 아 사기꾸라뇨 이거 여기 사장 어딨어요 아 사장 나오라 그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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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가게 사장 수식고이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가게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몸이 약했소 아니 아무리 몸이 약해도 직원들 교육은 제대로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켰습니다 제가 일대일로 교육시킵니다 전부 다 교육시켰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은요? 몸이 약해서 한 명 건너 뛰었습니다 대신에 이 사람은 제가 확실히 교육시켰습니다 아니 교육을 시켰는데 상태가 왜 저래요? 말발이 약해서 말을 안 들었고 먹습니다 아니 그럼 둘 다 자르던가 그냥 손님 조용히 하십시오 여기는 다른 손님도 식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셔야 돼요 이럴 샤이마스! 이럴 샤이마스! 뭐야? 조용하라며요? 돈에 약해서 손님 받아야 됩니다 내 돈 벌고 싶다 뭐 이런 데가 다 있어요 손님 손님! 저희가 사과의 의미로 특별 요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드시고 화뿌십시오 또 미안하긴 한가보네 주셨으니까 감사히 먹을게요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머리카락 있잖아요 예? 그런 이가 없습니다 저희 음식에는 절대로 머리카락이 나올 리가 이럴 샤이마스! 이럴 샤이마스! 뭐야? 모발이 약해소! 모발 모발 예품 찍고 싶다! 하이! 한글자막 by 한효정